무연 숯불구이 기계입니다. 안방에서 숯불구이를 자유롭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. 세라믹스 소리를 이용해서 숯도 살 필요가 없어요. 여기다 거기를 구우시면 연기도 안 나고 건강에 좋고 반영구적으로 쓰는 세라믹스 때문에 비용도 절감됩니다. 삼겹살이든 생선을 구우도 냄새가 나잖아요. 보시면 불을 구우면 거기는 양 사이드에서 있습니다. 이렇게. 숯불구이는 숯불구이 향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숯불구이는 향이 없어요. 그건 전부 다 벤조피렌 연기에 끓는 맛을 수탕이라고 착각을 해요. 그것이 엘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직화숯불구이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. 그건 발암물질 연기에 흠뻑 쏘여있는 생선입니다. 호흡을 해도 안 돼요. 산대암, 폐암, 위암, 대장암하고 직결되어 있는 벤조피렌 덩어리입니다. 그래서 그거 안 먹자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.